네, 너무 좋아요. 수고하십시오. 아! 아,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문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울산에 처음 오셨어요. 저는 울산 처음 와봤거든요, 오늘. 저도 오는데 한 5시간 걸린 거였는데 오는데 그 힘든 게 다 없어지는 거 같아요. 야외 무대라서 맞아요.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성 소리가 되게 잘 들리기 때문에 저희 노래는 또 신나는 노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여러분, 소리 질려나? 안녕하세요.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베사이프 나이. 아, 제가 울산으로 이행시를 준비했어요. 맞죠? 네, 울. 울산에 왔는데요. 산. 산이 하나도 없네요. 아아! 죄송합니다. 베사이프 나이. 안녕히 계세요. 베사 from the 어뇨는 노래의 노래가 잘 모르지 않죠? 네, 여러분! 자, 나는 헉,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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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빅 AGAIN! 마 타운이셉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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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, 맘,맘,미야, 넌, 도우면, 맘,맘,미야. 내 심장은 뜨거워져 핫핫핫 어울래 마마미아 너는 아름다워 반드시 널 내 걸로 만들겠어 마마마미아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트윗 센터션! 안녕하십시오, 센터입니다! 워스테이예요! 와, 저희가 또 울산에 또 이렇게 쇼 챔피언을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, 무대 어떠세요? 오늘? 뭐? 너무 재밌었어요, 너무 재밌었어요! 얘 귀가 와서 원래 나름 그걸 즐겼어요 그 미끄러운 거를 좀 막 슬라이드 타고 그거 포옹을 소개하는 포옹을 소개하는 포옹을 소개했다고 말할 기능이 좋았어요, 진짜! 아이씨, 즐거웠어요! 즐거웠어요! 울산까지 왔는데 울산에 사실 오늘 비가 와서 많은 팬분들이 와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많이 와주시고 또 관심과 호흡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재밌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울산에 와서 보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마미아 오늘이 막 국방인데 아, 좀 슬픕니다 하지만 다음 앨범 빨리 나올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스테이였습니다, 감사합니다! 눌러주세요! 마 stared 바살로 ZZ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